목운역! 다행이야. 괜찮아? 환자 쫓아서 달려온 주제에 나는 왜 끌어안고 지랄이야 얘기 좀 해 왜 손을 감아? 내 손이 아프대? 입과 손바닥 좀 찢어진 거 아무렇지도 않아 우린 악연이다 훨씬 나쁘다고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했잖아 나 혼자 있기 싫다고 했잖아 세까지만 세 하나 둘 셋 셋 셋 보고 싶었어 왜 빨개져? 더 와서 와 너도 엄청 빨개 나 아파 나 뜨거워